평소보다 훨씬 더 무더운 어느 날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무더위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었고 동물들도 너무 빨리 지칠 뿐 아니라 왕의 수호자들도 쉼없이 땀이 흐른 나머지 옷이 젖고 말았어요 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데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안 쪄 죽겠어 왕도 그의 신하들도 하물며 마을 사람들도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무더워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는 그녀의 밭에 썩어가는 장물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어요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내 채소들이 모두 말라버릴 거야 무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으면 안 돼 마리아는 왕에게 가서 이 무더운 공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말라가는 밭과 장물에 대해 말씀드렸죠 왕은 그의 신하 중 한 명에게 이 무더위의 원인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어요 젊은 기사는 큰 용기를 내어 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일곱 개의 동굴이 있는 그 산의 일곱 번째 동굴에서 용을 한 마리 만났어요 그런데 용의 입에서 계속 불이 뿜어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절대 입을 닫지 않았어요 그 무더위가 용이 내뿜는 불 때문이라는 것을 안 기사는 용에게 달려가서는 칼로 그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본 용은 숨 한 번으로 그 기사를 마을로 날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안 돼! 그리고는 용은 계속 마을을 향해 불을 뿜어댔어요 기사는 불에 타 검게 변한 갑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답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을 사람들은 기사의 상태를 보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그 기사는 왕 앞에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왕이시여! 화가 난 용이 계속 마을을 향해 불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무더운 이유였어요 용이라고? 네! 제 갑옷을 향해서도 불을 뿜어 싸웁니다 보세요! 왕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는 방문을 잠그고는 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의 소호자를 불러서는 할 일을 하나 주었죠 소호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소리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답니다 이 뜨거운 온도는 바로 용이 내뿜는 불 때문이었습니다 그 용은 일곱 개의 동굴이 있는 산의 일곱 번째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용은 정말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을 내뿜고 있죠 왕께서 말씀하시길 그 용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금 백 개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호자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척 겁에 질렸어요 심지어 모두들 뒤로 뒷걸음질 치며 자신들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젊은 농부 마리아는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섰어요 저요! 제가 용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뭐? 너는 밭을 가는 소녀잖니? 우리는 힘쎄고 덩치가 큰 남자 전사가 필요하단다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니? 마리아 넌 못해 마리아! 안 돼! 용은 네가 상대할 수 없단다! 모두들 침묵했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외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전 성실한 소녀예요 동물도 키우고 밭도 일구죠 이 무더위를 멈출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저와 이 마을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예요 소자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누구도 마리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다음 날이 되자 마리아는 활과 화살을 갖고 출발했답니다 심지어 그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더웠어요 게다가 동굴 일곱 개를 가진 그 산을 오르는 일은 더 어려웠죠 마리아는 계속해서 땀이 났지만 물을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 너무 피곤해 그래도 계속 걸어 나가야 돼 힘내자 마리아 동굴 두 개만 지나면 돼 할 수 있어 잠시 후 마리아는 그 산의 여섯 번째 동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곳엔 웬일인지 색이 바래가는 보라색 꽃만이 보일 뿐이었죠 독특한 보라색 꽃도 모두 시들어버렸네 반드시 용을 쓰러뜨릴 거야 마리아는 겨우 그 산의 일곱 번째 동굴에 다다를 수 있었답니다 그곳이 얼마나 더운지 마리아도 거의 녹아버릴 것 같았어요 마침내 불을 내뿜는 용이 나타났어요 바로 너였구나 용 난 네가 무섭지 않아 마리아는 돌 뒤에 숨어서 용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뿜어냈답니다 마리아는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용을 향해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그 순간 마리아는 용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건 용이 지금 울고 있는 건가? 마리아가 용의 등 쪽에 가보니 그 용이 가시덩굴에 엉켜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 돼! 너무 무서워!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불을 뿜어내고 소리를 지른 거구나 불쌍한 용 마리아는 무척 힘겨워하며 그 가시덩굴을 당겼어요 으으! 아오! 이 가시덩굴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 아! 으으! 아, 이것 때문에 용이 다쳤다는 걸 누가 알겠어 바로 그 순간 용이 갑자기 마리아 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네는 화가 난 나머지 마리아를 향해 불을 내뿜으려고 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풀어진 가시덩굴을 보여줬죠 가시덩굴에서 자신을 구해준 게 이 작은 소녀라는 것을 안 용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마리아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등에 태우곤 하늘을 날아다녔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더위가 가시고 예전으로 돌아간 날씨 때문에 무척 행복해했어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용을 타고서 용기 있게 날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했어요 얘는 마리아잖아? 오! 와우! 믿을 수 없어! 오, 마리아! 대단해! 우와! 너무 용감해! 그 어린 소녀가 정말로 성공했구나! 다음 날이 되자 왕 앞에 마리아가 나타나 어떻게 용을 구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자비 덕분에 그녀는 왕궁의 기사가 된 유일한 소녀가 되었죠 그날 이후 용감한 기사 마리아와 용의 이야기는 그녀처럼 성실한 어린 친구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전해졌답니다 아비세바바